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4일 일요일 임자일에 대한 오늘의 운세입니다 제가 토요일 운세를 잠깐 주역으로 올려줬어요 전날 실시간 방송도 했었고 띠별 운세로 한번 올려봤거든요 살짝 바꿔서 봤는데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평소 때보다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좀 슬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은 달하는데요 딱 한 분이 좀 시원한 말씀을 주셔서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띠별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참 좀 씁쓸해요 제가 그동안 만세력 보는 방법 일관별 운세 보는 거 이렇게 다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시간 쪼개가면서 운세 영상을 올렸는데 어 참 뭐 내용이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누구한테는 맥류 공포가 저처럼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잘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진짜 진짜 재미로만 보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재미로만 보는 거고요 막 머리 싸매고 제가 뽑을 이유가 없어요 띠별로 하게 되면요 물론 띠별 운세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이 떨어져요 정말 그 정교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던 토요일이었어요 이제 운세를 시작을 할 텐데 7월 14일은 아직 뜨거운 심미월이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미월이고 기해년의 심미월에 이제 여름이 마무리가 되는 굉장히 뜨거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마지막 날짜 중에 하나예요 정화가 끝나면 짧지만 한 3일 정도 을목이 영향을 또 끼치고 그 다음에는 또 기토로 임시로 넘어갑니다 이제 임자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떴는데 그래서 본인이 있는 자리 물론 이제 모든 8글자가 다 이 만세력의 주인들이 되겠지만 일단 중심이 되는 것은 임수로 잡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음 오늘부터는 어쨌든 제가 영상 아래쪽에 본인의 일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링크하고 그리고 만세력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링크 이렇게 총 두 개의 링크를 같이 올릴게요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상세한 디테일한 글을 제가 항상 올리거든요 제 상담 신청 페이지만 올렸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관 보는 방법, 만세력 보는 방법 이 링크를 꼭 아래쪽에 넣을 테니까 그거를 꼭 보시고 오세요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띠별로 올리게 되면요 운세 하나도 안 맞아요 죄송한데 진짜 거의 안 맞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카페에 올렸던 거 주역점 운세 굉장히 좋은 운세라고 했는데 본인은 하루종일 일만 했다라고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 카페에 당연히 안 맞죠 띠는 자기의 련지에요 네 한 기도만 보는 거죠 정말로 네 어쨌든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그냥 일자만 하겠습니다 제 운세는요 다른 분들도 많이 올리잖아요 띠별로 운세 근데 그렇게 올리기는 좀 싫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채널의 특성이랄까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제 내용은 너무 대중화된 내용을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첨부해드리는 링크를 한 번씩 좀 봐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봐주세요 제 채널에 오셨으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좀 봐주시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이것저것 보시게 되면은 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어쨌든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간목부터 시작할까요 간목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아 아까 들이다가 많은 얘기가 있죠 지금 청관에는 관성과 재성이 함께 떠 있고요 지금이 신미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미홀은 이 밑으로 하는 부분에서 지금 임수 입장에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간목 그리고 본인 이게 이제 인성이 나를 살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과 내가 위치한 곳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운이 깔아앉는 겁니다 이 신미홀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신미홀에는 기운 쪽으로 뭐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일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어떤 물건 구매를 했을 때 정확하게 본인한테 그 구매한 물건이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배달 사고 같은 게 많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 신미의 미라고 하는 글자에 걸린 뜻이 그래요 간목과 개수가 지금 임묘를 하잖아요 에너지 쪽으로는 이거는 이제 포태법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데 음 계약적인 부분 물건 구매했던 부분 이런 것들 뭔가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고 임수 입장에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 뭔가 자꾸 복잡하게 안 좋게 얽혀요 그게 뭐 대화로 얽힌다거나 인간관계로 얽힌다거나 그게 신미홀의 숨은 영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의 임자일이고 오늘의 임자일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어놓은 어떤 선을 넘을 수 있는 날이에요 제가 제왕지라고 적어놨잖아요 크게 뭔가 키를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일간별로는 다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간목 시작합니다 간목분들은 딱 오늘뿐만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일이 자꾸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성우도 생겨요 또 회사의 업무 능력은 아주 저조한 시기죠 근데 오늘의 운세는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 계약서라던가 물건을 구매하셨을 때 구매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부분을 본인이 챙기셔야 되는데 0을 하나 더 끄었는데 그걸 나중에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서상에서도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내가 꼼꼼하게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일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을목분들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을일간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되는 일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도 힘들지만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요 또 한편에 좋은 것도 있어요 뭔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준비하시는 일에 발전적인 것을 본인이 앞으로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임자일에 대한 부분도 어떤 거냐면 특정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을 위해서 내가 내 재능을 주거나 내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거나 나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 같은 것을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자 병화 볼까요 병화일관은 본인이 혹은 자식이 새로운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 시기죠 시기적으로 20여월에 그리고 내 주변 식구들이 나의 능력보다 많이 움직여 주니까 굉장히 든든해요 그리고 임자일에 이 오늘 하루 동안 병화일관은 오늘 자식이 조금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일에도 한숨을 푹 푹 쉬고 푸념을 하시고 푸념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작은 사소한 것을 자꾸 기대요 간단한 것도 물어보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모습에 좀 실망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정화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일이 좀 막힙니다 그동안 뭐 프리랜서로 일하셨던 분들이 일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왔었는데 이번 달은 조금 주춤할 수 있고 또 생각만큼 본인의 욕심만큼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는 그런 달인데요 현재 달 자체가 근데 정화분들의 오늘의 날짜는 이 임자일은 여성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성 친구인 남자분하고 사소한 부분 때문에 헤어질 수 있어요 잠수를 탄다거나 상대방이 혹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신 경우 자식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야 하는 주말인데 멀리 떨어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토로 넘어가 볼게요 무토일관분들은 시기적으로는 기해년에 16월에 지금 계시잖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즉 주변의 인맥이 교체가 되는 시기고요 회사에서 소속이 바뀐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퇴사를 하는 수순이 있다거나 정예고가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변의 인맥이 교체가 되는 시기고 또 일적인 본인의 능력치가 굉장히 상승이 되는 달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날짜는 오늘의 날은 무토 분들에게 금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복권을 긁었는데 주중에 그 복권이 소액에 당첨이 돼서 이제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아니면 오늘 날짜 아 다음 주가 아니다 토요일마다 복권 당첨하니까 이게 복권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권 소액이 당첨이 될 수도 있어요 5,000원짜리 이런 거 그래서 큰 부분은 아닌데 좀 기분은 좋죠 소액이 들어오니까 그런 행태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토분들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기계년 십묘월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 뭔가 일적으로 혹은 이사를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십묘월은요 좀 조심해야 돼요 기토분들 같은 경우 상대방한테 행동하고 이런 나의 어떤 마음과 그 어떤 행동 제스처 이런 배려하는 행동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티를 상대방들이 약점을 잡아요 그래서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오늘 임자일은 좀 나아요 임자일은 날짜는 요 날짜 하루 동안은 한동안 막혔던 수입이 좀 뚫혀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수입이 다시 들어온다 그 말은 개인 서비스업을 하신다거나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래처에서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매일이 일요일 밤이나 뭐 새벽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월요일 새벽도 될 수 있겠네요 한동안 막혔던 돈적인 부분이 뚫린다는 거죠 그리고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일을 계속 도와주게 되는 시기고 또 주변에서 대립되는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날짜로는 임자일이기 때문에 생계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주말에 서비스업 하시는 경금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갑자기 회사가 뭐 퇴사하라고 해서 퇴직 수순을 바른다거나 직장이 말도 안 되는 일로 문을 닫았어요 그 지점이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중단이 돼가지고 출근할 곳이 사라지는 거죠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금하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포장하는 것이 좀 과한 시기예요 이 기회년 자체가 내 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좀 약간 가면을 쓰는 그런 해가 됐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들 수가 있잖아요 가면을 쓰고 일하게 되면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주변에 본인을 손만 내밀 수 있으면 그런 도움을 기꺼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임자일은 어떤 날이 됐냐 어떤 날이 되느냐 이 부분은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이 갑자기 반항적으로 큰 소리를 쳐요 또 회사에서는 내 아래에 일하는 직원들 신입 직원이나 뭐 주임이라든가 직급이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좀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아니면 회사 메일이나 메신저로 이렇게 좀 본인한테 약간 대드는 그런 직원들의 원성이 있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자 임수분들 가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식의 일이 좀 잘 풀려요 어느 정도 잘 풀리냐 자식이 일요일에 출근을 하는 자식이 있다 그런 자식들은 일적으로 굉장히 보상이나 감투를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중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학업이라든가 본인이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 등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그런 시기가 돼요 임자일 자체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와요 말이나 행동에서 피로 이상으로 나한테 과한 터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분이 많이 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을 넘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 이제 개수분들 하겠습니다 개수는 개수 일관분들은 시기적으로는 기회년 10개월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터전에서 뭔가 작은 것을 희생을 하고 그런데 더 큰 것을 얻습니다 또 계약이라든가 승인 구매등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거나 보류가 될 수 있고요 한편 임자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주변 사람들이 나 빼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많이 알고 있고 내 일을 굉장히 능숙하게 도와주고 또 그들의 일 또한 능숙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어 지금 2020년 운세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죠 그거는 일관별이 아니라 지금 주역으로 빨리 뽑고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올리기는 힘들어요 매일매일 일관별 하는 것도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 공부시간 빼고 하는 거라서 시간이 좀 벅찹니다 그래서 주중에 하루에 그냥 몰아서 올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조금 조금씩 올릴 거고요 그게 끝나면 월별로 해서 또 일관으로 제가 사주를 따로 올릴게요 일관별로 간목 을목 병화 이런 식으로 어 7월 8월 지금 7월은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이미 오픈을 했죠 아직 8월은 올리지 않았어요 예 달별로 올리는 거는 주역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사주로 디테일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이 유튜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틀릴 때도 있고요 맞으면 더 좋고요 근데 맞는 게 더 많아야 되겠죠 저는 사주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더 맞을 수 있도록 더 제가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네 하루만 제가 주역점을 했고요 고민을 해 보다가 다시 일관으로 갑니다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현재 구독 인증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커뮤니티 칸에 있는 이벤트 링크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건너와 주십시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못하 brightly 해야 된다면 광대 checkpoint